32카운트에 4월, 비기너, 태그가 한 번 있어요. 태그는 완월 끝나고 9시 방향 갔을 때 4카운트, 태그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완월 끝나고 나서 태그, 오른발 사선으로 호흡해서 스텝, 왼발 터치하면서 마흔씩, 왼발로 호흡해서 스텝, 코인 앤 마흔씩, and 1, 2, and 3, 4, 정면보고 해볼까요? and 1, 2, and 3, 4, 자, 메인 안무, 1번 스텝, 오른발, 크로스락, 사이드 샷새, 크로스 리커버, 사이드 샷새, 왼발도 똑같이,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샷새, 섹션 2, 두번째 섹션, 오른발, 라겐 리커버, 오른쪽 어깨로 2분의 1턴, 하프 턴에서, 코셔풀, 왼발, 라겐 리커버, 왼쪽 어깨로 하프 턴에서, 코셔풀, 3번 스텝, 피봇, 왼쪽으로 4분의 1턴, 4분의 1턴, 그대로 오른발, 크로스, 셔플, 크로스, 셔플, 왼발, 사이드 앞, 리커버, 왼발, 비하인디, 오른발, 사이드, 왼발, 오버크로스, 4번 스텝, 오른발, 사이드 앞, 리커버,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디, 스텝 오른발, 스트레스 박스, 투게더 크로스, 백사이드, 백, 투게더 자, 카운트로 한번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뒤에서 한번 해봅시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8 1, 2, 3, 4, 5, 6, 8 1, 2, 3, 4, 5, 6, 7, 8